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b가 김인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 스페셜 별밤지기로 출격했습니다. 27일 오후 10시 5분에 방송된 mbc 표준 fm 김인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김인아를 대신해 스페셜 DJ를 맡은 박효신 bts b와 함께 했습니다. b가 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놀아도 돼요? 스페셜 별밤지기 bts의 b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박효신은 오늘 b씨 때문에 더 떨린다 라고 말하기도 b는 딱 기회가 됐다. DJ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b는 혼자 하는 것과 둘이서 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 혼자 DJ를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한다. 둘이서 나눠서 하라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습니다. b는 김인아에게서 박효신이 스페셜 별밤지기로 출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페셜 DJ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신과 b는 각자의 팬덤의 이름을 합쳐 팬들을 나무아미 분들이라고 부르며 팬들을 향한 인사를 건네기도. 이어 b는 박효신의 전날 라디오 방송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저를 v라고 하더라. 전 b로 활동한 지 10년 지났다라고 서운함을 토로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당황한 박효신인 전태영 씨가 너무 편해서 아직도 b가 어렵다. 어제 너무 긴장해서 v를 v로 읽고 반성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b는 현재 10월 15일 개최될 2030부 산세계방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방탄소년단 옛 투컴인 부산 공연 준비 중인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b는 기억에 남는 무대들로 꾸미고 있다. 최근 콘서트의 두 배다라고 예고하며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박효신이 b, 김이나와 함께 친분을 쌓게 된 계기를 전했습니다. 박효신이 보통 만나면 음악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작업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훌륭한 작업가인 이나 씨와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b가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너무 신났다. 노래도 불렀다.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단시간에 빨리 친해졌다라고 부연하며 김이나와 운동도 함께하는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비는 올해 아니면 내년 이나 씨가 DJ일 때 게스트로 오겠다라며 박효신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효신이 bts의 더 레이트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 버전의 버터 무대를 b가 박효신의 겨울소리를 최고의 무대로 꼽았습니다. 특히 b가 우리 집에서 불렀던 겨울소리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b는 이르지만 벌써 천국을 경험한 기분이었다. 신의 영역이다. 왜 이름이 박효신인 줄 알겠다라며 박효신의 겨울소리 무대를 집에서 직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다양한 주제에 맞는 선곡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했던 일화 등을 전했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응원으로 우정을 과시하며 절친 케미를 뽐냈습니다. 방탄소년단 b의 단독 커버보그 매거진이 k-town4u에서 6종 전체 품절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케이팝 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온라인 판매 사이트 k-town4u에서 b의 6종 커버보그 매거진이 모두 품절되며 팬들의 뜨거운 구매 열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보그 코리아 창간 이래 최초의 6종 단독 커버 30페이지의 최대 분량 할애로 특별한 대접을 제대로 받은 b는 기록적인 판매고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b는 k-town4u 전체 k-콘텐츠 역대 최고 판매량을 2년 만에 새롭게 갈아채웠습니다. 매거진은 본 판매 시작도 전에 1주간의 예약 판매만으로 k-town 최초로 누적 판매고 4만불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2주 만에 품절에도 불구 역대 최초로 5만불을 돌파했습니다. 일명 비다스 효과로 일컬어지는 강력한 구매력이 개인활동 시작과 함께 더 큰 파워를 발휘한 것입니다. 개인 팬덤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국에서는 b의 중국 최대 팬클럭 바이두 비바가 보그 10월호 3만 7,528건을 단독 구매한 첫 번째 배치의 영수증을 공개하며 b의 솔로 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는 약 4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k-pop 팬덤 1인자의 강력한 팬파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그는 b를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매혹적이고 강렬한 스타일의 존재이자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패션계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전망과 함께 그에게 쏟아지는 브랜드의 관심은 단지 그가 세계적 셀럽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풀이했습니다. 전형적인 미남이라기보다 개성이 뚜렷하고 무표정의 깊이가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